당연히 못하죠 아침에 일어났는데 엄마가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 아들 밥 먹어 하는 그 밥 그 참았어요 하고 쫙 펼쳤을 때 그 와 이 느낌 이 뭐예요 또 불 없이 매트리아 쌍기 아니요 불이 있는데 왜 없이 해요 이거 뭐가 있어 제작진들이 우리를 지금 갖고 오네 이것도 이미 자기들이 삶아 없는 줄 몰라 우리 놀리려고 야 내가 횟집 많이 다녀봤거든 속이는 거야 이거 아 이거 안 된다니까 아 나 위치겠네 이것도 안 돼 이것도 약해서 나 이거 될 것 같아 또 얍삽하게 벌써 쥐는 것 봐 나 이거 안 된다니까 나 이거 나 두 개 할래 이거 두 개 할게요 와 진짜 언빌리버블 믿을 수 없는 일이라고 했어요 오 진짜 뜨거워요 진짜 뜨거워 아 진짜 뜨겁다니까 오 되나 봐 하핵은 제가 군대에 있을 때 많이 써봤으니까 주머니에 넣으면 막 뜨거워가지고 밤에 깨거든요 화상 입어서 기술 나오잖아요 어허 느낌 낮아 이거 이거 오늘 한번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네 중학교 때 제가 얼굴에 속고팩을 떠가지고 하는 게 있었거든요 요걸 개가지고 한 적이 있는데 제가 알기면 그 친구가 얼굴에 화상을 입었어요 오 뜨거워져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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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 흔드니까 뜨거운 상태예요 그런데 이 열로 이게 메추리알이 익을까 완전히 지정을 해요 열의 유지를 위해서 뚜껑을 덮어주겠습니다 아 오늘도 이거 흥미가 또 눈앞에 있네 와 이거 뭐 달걀본을 떠주겠어 어 연기다니 어 진짜 뜨거워 보이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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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형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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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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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지금 여기 지금 지금 여기 지금 오 오 오 오 오 오 야후 노른자 이거 보이시죠 색깔 뭐야? 된 거야? 된 거야? 입 다시면서 오지 마 아니 뭐야 이렇게 빨리 돼? 이거 계란으로 하나 통째로 내가 또 광나귀를 줄게 아 나 진짜 떨어진다 떨어진다 끝나가 대박 대박 진짜 진짜 대박 완전히 봤어 문화께 저렇게 잘 될지 몰랐어요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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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야 이광락 뭐야 뭐 흐르는데? 짠 아 나 진짜 놀랬어 불 나와서 뭔가 좀 이상하다 아니 이 정도로 깔끔하게 떨어져야 되는 거 아닌가? 광락이 광락이 거는 지금 완숙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아니 왜 노른자가 이렇게 잘 익었는데 아니 완숙이라고 할 수 없어요 이게 지금 투명함이 투명함이 그 안식이나 이런 것들이 찌부린다 노른자가 익으면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? 이게 반숙이면 액체 상태란 말이에요 이거 봐요 이거 이게 어떻게 안 익은 거예요 익은 걸로 칠게요 야야 안 돼 안 돼 밥이 좀 짜잔 이거 진짜 아 야 둘이 먹다 하나 주고도 몰라 누나 있잖아 난 방금 주웠는데 몰랐지 누나 몰랐지 둘이 먹다 하나 주고 했는데 모른다니까 마이크가 켜져 있어서 응 어도덩 어도덩 하는 거 둘이 다 들렸어 웅 근데 매번 뭘 시키고 오늘도 동점으로 끝난 거 아니야? 그쵸? 뭐 결과가 나와도 우리한테 뭐 오는 게 없냐? 그러니까 박수와 명예를 드리자 명예가 명예가 어딨어 명예가 어딨어 명예가 어딨어 명예가 어딨어 구태태 한번 일으켜봐 이거? 그러니까 우리 둘이 힘을 합쳐서 그냥 한 번 그냥 위로 붙여? 인간 불도저 한 번 대봐 내가? 그러니까 오늘 수고하셨어요 네 자 촬영 마치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이거 왜 이런 식이야? 뭐라도 주세요 우리도 맞아요 이게 끝났으면 맛있는 거라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다행히 삼겹살 집입니다 수고하십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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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삼겹살 좋다 수고하십니다 제작진 ,, ,, ,, ,, ,, ,,, 감사합니다.